주무실 시간이라뇨. 한 판 더 해야죠. 와 연승.. 연승하니까 전투 쭉쭉 오르네. 솔큐 연승 진짜 너무 좋아. 메이 있음. 저희 왼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왔나요? 일단 한번 보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크게 돌아서 대단 쪽으로 가볼게요. 왼쪽 위에 애들 다 있어요. 원숭이 짬프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 벽 빠졌고. 저희 팔 없어요. 메이 시프트 빠졌고요. 솔저 머리 위에. 루시우 내려온거. 루시우 다운. 상대 솔저. 메이 다운. 나이스. 왼쪽에. 왼쪽에.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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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3명 화물 3명. 메르시님 메르시님. 저랑 같이 파란시에요. 제가 이거 같이 해드릴게요. 메르시 Z 한번만 눌러주세요. 메르시님. 저 상대 토르 비엄 됐거든요. 저분 멘탈 나갔어요. 전반부터. 이거 꽁팅이거든요. 이거 꽁팅이거든요. 진짜 애걸래. 저분 닉갑하기 장애인이에요. 이제 토르 비엄 빙니다. 이제 개그팀이라니까. 바로 가볼게요. 고고고. 메이 이거 잘렸다. 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솔저 못 들어갔어요. 이거 일부러 죽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돼. 어 죽었다 죽었다. 석양. 2층 왼쪽. 석양 샀어요. 메이 궁. 메이석양. 하이눈. 하이눈 석양. 이거. 저희. 메르시 궁 있는데. 이거 그냥. 돌진해서. 죽고. 메르시 궁 빼고. 메르시 궁. 구하라고. 붙으시면 될지. 아 뭐야. 어 나이스. 월승이 빡쳤어. 어 화났다 화났다. 화나셨어. 메르시 후진입 하자 후진입. 지금 화난거. 화난거. 화난거 표현하실라고. 이거 메이스니까 여기 2층 올라오세요. 이거 이거. 메이벽. 메이벽 노리고 있어요. 루슈님 궁 언제 되세요? 저 궁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로. 메이 오른쪽 바로. 입구 오른쪽. 어이 뭐야. 헤드 맞았어. 저희 꿀 좀 잘렸어요. 메이한테 헤드 맞았어. 메이벽 빠졌어요. 어 너 아프다 메이. 우와 나도 놓고. 멜르시 잘 숨었다. 멜르시 잘 숨었다. 멜르시 잘 숨었다. 우리 이번 진상들. 다 올라오세요. 우와. 메이 고드름 너무 잘 숨. 메이뭐야. 힘들. 나 그냥 이거. 파란 뺄게요. 메이싱 빠졌어요. 메이 못 잡아. 못 잡아. 상대 도르비언터. 메이벽 빠졌어요. 됐다. 메이버린거. 메이베기 있고 오른쪽 방. 메이버린거. 메이 스킬 없어요. 메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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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이벙 잤다. 3뼙. 나이스. 아 멀벙이네. 아이고 쓰지 말걸. 상대 목표. 상대 목표. 똑같이 어떻게 하지? 계속해도 될까요? 이거. 이거 제가. 이거 그냥 한번. 라인하실래요 라인? 라인이요? 네. 솔맥이라 라인이 좋아요. 라인 토르비언이라.. 예.. 상대 토르비언.. 무조건이 될거에요. 아 에임이 왜 이래 안되네.. 메이 없을거야. 메이 개피? 이거 이거 죽어줘요. 죽어줘요. 석양 오른쪽 뒤에 로지우 일볼네마 받자 토렛 다운 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구요 자리아 자기실도 없음. 반피 토르비언 다운 메이 나와있는거 메이 개피 토르비언 메이 없어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구요 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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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고 드레이서 5공 메이.. 메리스 살려 메리스 메리스 키워 메이 끼리겠지 메이 끼리자 토르비언 보탑 다운 으아악 자리아 5공 메이 공 턱 메이 메리스 살려 메리스 살려 아빵 아빵 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구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주는실도 빠졌구요 토르비언 앞에 나와있는거 없앤 대자아 조금된다 디에메의 디에메의 포탑 다운 메이 개피 도시켜야 되었냐 예 나잇 오케이 트레이서 하고 토르비언 다운 메이벽 빠졌어요 어 왜 자리아 너무 빨간데 맥크리긴 왜 그래 개피 전술조중형 준비와 있다 정면 서천히 메이 잡고 가요 메이 메이 먼저 목표를 포착했다 메이 다운 루시우 다운 밟아 밟아 자리야 개피 트레이서 오금 막았어 트레이서 다운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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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 공 나이스 할 수 있어 메르시 잘해 응 잘해 잘해 파이팅 렛나? 리퍼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눈쟁이님 제가 리퍼해도 되긴 하는데 아 그러면 제가 슬저 그대로 하고요 눈쟁이님 슬저 원체뮤저신가 제가요 아니요 어 뭐야 공적을 보니 콩스 한대? 그럼 저희 대치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나 할게요 콩스에요? 콩스에요 아 맞다 맞다 이름이 뭐였지? 민우형 이거? 민우형 아세요? 눈쟁이님 귀친이라던데 엥? 무슨 민우요? 무슨 민우라는 거 물어보는데 너 그것도 모르겠니? 콩스 한대 아 잠시만요 이 시간대 박민우라는데요 군대에 있던 걘가? 군대에 박민우면 박민우면 24살 같은 나이는 아닐텐데 맞나? 모르지? 내가 아는 그래요? 누구지? 아 원래 정크랩 하시는 분이라고 아 아 고등학교 아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일단은 대학교는 아닌데 제가 아는 박민우는 초등학교 때 맞나? 하고 그거 군대 박민우밖에 없는데 2명 있는데 아 그래요? 여기 모입시다 4 4 4 3 4 2 1 던지면 한조나 토로 나올 거예요 여기 모입시다 저거 멘탈 트랙이니에 레알 진짜 멘탈 디바 안 나오면 던진 거 맞아요? 디바나 리퍼 안 나오면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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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돌았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요 왼쪽 위도 정크랩 물을 끼었다 죄송해요 거점의 메인 한번 정크랩 나왔어요 이거 내 파야 될 거 같아 자리 해볼게요 저 어 뭐야 자리 왜 깼어 왜 깼어 아 나 이거 이거한테 개미지 다시 이거 다시 이거 이거 내릴게요 이거 아 이거 위도우한테 데미지 받았구나 아 왠지 메이 해보 메이 왠지 아프더라 이거 위도우놀일사랑 있어야 돼요 윌턴 같은 거 해주세요 라인 필요없어요 나 지금 놓고 갈려고 하는 거 같은데? 뒤에서 때려 패야지 어이구 정... 정크랩 늦게 합류해요 메이 궁 상대 트레 위도우 궁 메이 컷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컷 나이트 자리야 컷 나이스 다 컷 다 컷 위도우 개피 메이 스킬 다 빠졌어요 메이 왼쪽 길 메이 반피 메이 짤 메이 짤 나이스 또 위도우 빼겠다 이제 어이구 상대 메이 궁 빠졌고 위도우 그대로 들고 온 거 같은데 상대에 원탱이에요 원탱 자리야 원탱 네 근데 메이 있어가지고 이거 위도우 궁이랑 메이 궁 빠졌어요 트레이스 왼쪽 정크랩 왼쪽 위 왼쪽 위로 애들 많이 올라왔어요 자리야 하고 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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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넘어왔어요 정 정크랩 궁 정크랩 궁 정크랩 궁 날라와야 두세 정크랩 궁 오른쪽 정크랩 궁 다운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요 끌게요 메이 디기로 왔어요 메이 에피 다운 트레 트레 에피 아 트레 해피 먹었다 아.. 안되 트레 노 궁 하하하하 아.. 총력자탄! 저 경상도사령입니다.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경상도사령입니다. 근데 자리아궁, 정크궁, 루시오궁 펄스 빠졌어요. 위도 왼쪽 위도 왼쪽, 루시오도 왼쪽 위도 왼쪽 2층이에요 위도 왼쪽 2층이에요 정크렛도 왼쪽 2층 위도 정면! 정면 왼쪽 오케이 조심해요 왼쪽은요 예 자리아 주는 쉴드 빠졌고요 오케이 메이드 다운 루시우 루시우 넘어온거 저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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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자리아 정면 자리아 쉴드 빠졌고요 위도 다운 오 자리아 좀 진짜 빠졌다 정크렛 왼쪽이에요 상대 솔져 나왔어요 원숭이님 조심 나이스 다 따자 다 따자 위도 궁 아 뭐야 정크렛 다운 정크렛 다운 상대 피트 상대 목표 고벼해야 돼 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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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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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궁 조심하세요 자리아 엄청 빨개요 상대 한조 나왔어요 위도우 빼고 한조 나왔어요 정크궁이랑 자리아 궁 날라오고 싶겠다 와우 메이 왼쪽길 정메다 궁 써도 돼요 자리아님 얘들 밀고 들어와요 지금 4대6 정크궁 왼쪽에서 내려와요 정크궁 정크궁 와우 메이다운 여기서 두명밖에 없어요 아 한칸 못꼈다 오케이 아 비트 빠졌고 아 비트 빠졌고 늦게 잡아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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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상대 킬 나왔어요 한조 빼고 지킹쿤님 멘탈 로우인거 같은데 정크궁 정크궁 멘탈 나갔다 정크 차린거 같아요 정크궁이 프레임 꺼내줘 파이팅 하고 오 뭐야 정크 이거 흐허허헣 막 폭격 날아오는데 위에서 하니아 파악 빠졌어요 폭격 오지인데요 정크시프트 빠졌고요 왼쪽에서 정크랫 가운 나이스 정크짱 왼쪽에서 루시우 솔저도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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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하고 자리아 타운 슬리zus ục 고거로 아이뚱 타요? 저 여기 뺄 수 있을게요 하하하하 아 나이스 얘네 메이니까 왼쪽이 있으면 거의 무정이에요 왼쪽에 애들 다 몰려있어요 왼쪽에 다 몰려있어요 아 원숭이 죽는다 로드 로드 나왔어요 자리아 빼고 로드 나옴 메이공 로드 그래 빠졌고요 정쿠궁 아우 정쿠궁 없어요 메르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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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표 로드 다운 메이 메이 죽어 트레이서 에어캥 빠졌고요 메르시님 에어캥 로드 크리스 로드 목표를 포착했다 나이스 죽어요 아 그랜드마스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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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마스터 아이고 브랜드마스터 이거 3회배인가 멘탈 트릭이고 개컹스던데 이거 한번 쉬어야 된다 이거 이거 인정 이거 한번 쉬어야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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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거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취했다 오 나다 하하 와 똥종을 바로 그냥 풀피를 메르시에게 줍시다 여러분 그래야 될까 아 원희님 감사합니다 쏠큐 메르시 극혐인데 크으 정말 잘하시는데 아 억꼬감님 감사합니다 아유 RSH 33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시간이라뇨 한판 더 해야죠 와 연승 연승하니까 점수 쭉쭉 오르네 쏠큐 연승 현장 쏠큐 sponsor 감사합니다.